야 근데 여러분들 원딜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요즘 데프트가 좀 함몰 같잖아 누가 원딜이 최고일까 나도 진짜 롤만 밥 처먹고 롤창이 생뎌면 저는 프로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심심할 때만 컨택트 할 때만 롤을 하는 셈이고 내가 만약에 진짜 목숨 걸고 롤을 한다면 데프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감히 그런 생각입니다 뱅이 지금 1등이라고 내가 만약에 롤창인생이 됐더라면 뱅은 없겠죠 그 자리에 바로 예준이가 있겠죠 정말 아쉽네요 뱅 갑니다 자 뱅하는거 잘 보세요 내가 뱅 중인지 아니면 잘해서 뱅을 하는건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벽궁강이나 궁은 어떻게 뜨는건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야 애들아 걔 누구야 나 맨날 서프대주는 애 걔 우리 멸망전 때 걔 중국 갔어요? 걔 누구였지? 걔 누구였죠? 데스티니 중국 갔어요? 와 야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대박이네요 나랑 롤 멸망전 했던 팀은 다 해외로 떠났어 크포 데스티니 도파 도인비 소름 아닙니까? 이 많은 적선은 이제 외국의 팀들이 내 방송을 본다 철구의 원딜 보고 조금이나마 배우려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와 대박인데요 아 맞잖아 얘들아 나랑 롤 멸망전 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멸망전 이제 한다 그러면 진짜 이제 우리팀 하려고 내팀 하려고 한번 중국으로 가볼라고 이거 진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대박이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돈이 전문 아니잖아요 나는 좀 이제 데스티니가 코포가 한국팀에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뭐 중국이나 뭐 미국 가면 돈은 많이 주겠죠 더 왜냐면 워낙 또 이제 그쪽 이제 나라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많아서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세상은 돈이 전문가 아닌데 여러분들 전 진짜 이놈 많이 내요 100억을 주고 너 방송 줘봐라 그런 거 안 합니다 100억 안 받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죽을 때까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100억 가지고 저한테 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가 아쉽긴 하겠죠 후회는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100억 100억 이상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0억만 줘도 젖는다고? 에이 여러분들 제가 10년 방송하면 10억 버는데 장난합니까? 4억 생각이 안낼 5억 1억 kendi 저런 새끼가 나있냐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새끼네요 진짜 농담 아니라요 아 자꾸 섞어서 누가 해 아 이거 많이 밀린다 아이씨 아이 라인 땡겨 내 실수 못먹어 아니 뭐 나 진짜 작은 서프라는 사람 나 롤 첨파라고 처음봐 아 근데 때려줘 와 이거 존나 힘들다 라인아 배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힘들때는 그냥 6렙때까지 퍼겨야돼요 어 아 진짜 겁나 힘들어 아 자크 맞아주지도 않고 대강이 어? 어? 니가 들고가 근데 뭐해 흔등부충이냐 야 받침해봐라 어? 뭐지 껴는데 아 존나 힘들다 아이씨 난데 때려줘 터지고 뒤로 뒤로 제대로 했고 와 배는 깔끔하다 깔끔해 와 배는 깔끔하다 깔끔해 어 야 왜 전투머신이야? 전투머신이야? 어 나 왜 이 시드 애 потребthis well включ 아 그치 이 걸 노렸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에이드 음 에이드 에이드 그렇지 게이드 빅트너 내려온 게 만들면서 2킬 따블 길 따블 길 잭크 가지고 좁고 대가리 5총렬 한번 다 잡아 나이스 용 가지고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자 대리안이죠 어그로 제대로 꼴고 설계 제대로 들어갖고 용까지 먹고 이게 이제 칼리가 드리드기 때문에 상대는 무조건 밀어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상대 템포탄고보고 나는 이미 죽고 그래도 무조건 상대에 싸우면 한 명이 많은 숫자에 싸웁니다 왜냐 상대는 템은 안 더럽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했죠 자 지린다 지금 뒤로 빼주고 혓바닥 내른거려봐 내른거 패해줄게 내른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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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럿 왜 나네 wh 프로게마 엘리스입니다 아 드리내면 안돼 아 6렙 되야되는데 아 내 베인 자쿠조합이 너무 안좋아 왜이렇게 잘하냐 왜이렇게 잘하냐 왜이렇게 잘하냐 정글야 갱좀와봐 존나 힘들다 자쿠가 폭킹이 안되니까 존나 힘들어 쟤 탕김치는 혓바락 때문에 존나 힘들어 왠틀데 나이스 게이드 배주고 빼고 자 여러분들 배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잘하고 있죠 와 고치센스 보소 키모티 와 엘리스 판다지니구요 와 와 엘리스 진짜 대박이였다 방동게 한번더 라임 밀고 한번더 라임 밀고 이걸 버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왜냐 내가 똥은 안쌌는데 내가 똥 싸고 이제 이렇게 상대방 엘리스 캐리를 갖고 있다며 내가 버스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듀오 때문에 플래 가는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똥은 안싸고 있어요 버스 받는게 아니에요 서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 밀려주고 물량 넣어주고 일단 주차관 직장차게 좀 해주세요 진심이죠 아니 왜 제가 왜 제가 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똥을 싸고 우리 타면 버스 받는거죠 예 용기 이게 똥입니까 이게 똥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살면서 딜량 3위 이하로 떨어져 본적이 없어요 떨어져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통 조합이 정말 개의 반대 정말 잘하고 있는거에요 안그래도 지금 자쿵 조합이라서 딜이 못 넣어지는 상황인데 와 나 왜 저 퍼스트 럭 아 아 아 야 봐봐 안돼 아 나 이건 1번 봐봐 자크가 지금 거의 1대1 싸움이라니까 와 이거 말인다 뭐하냐 자크야 아 또 쳐먹었다 아 와 몇콤 최저를 이용했구요 뭐야 그라쳐버리네 와 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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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퀴주면 안되는데 살면 이러면 이거 탑이라도 깨 아 아 바퀴즈 아 잘하나면 이거 까딱하다 얘들아 이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베인같은 경우에는 절대 CS만 먹어야됩니다 아 몰락 뜰 때까지는 나되면 안되요 사려야되요 그냥 지죽은 듯이 살아야되요 아 울락 뜨기 전까지 베인은 진짜 이거는 힘들어요 욕먹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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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3킬이 내킬이었다면 벌써 몰락 뜨고 신발 떴지 어 어 어 우와 쟤넛이 들어왔다 벽풍 나이스 와 아 니가 먹으면 다행이다 아 나 오시마 왜 자꾸 먹어 아 양구를 안해 양구인적 방금은 일찾게 일찾게 와 일리스 보소 일리스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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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스 일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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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스 와 낙지 타이밍 제대로 알았어 진짜 자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자크 캐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진짜 여러분들의 눈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왔다 일리스 고치 고치 나이스 자크야 가자 아 아 아 아 꺼져 왜 나대 왜 나대 왜 나대 왜 나대 오 야야 오우야 큰일 로망갈게 살았다 기모띠기 레고 Xi 와아아 내가 죽었어 야 니는 왜 함조하는 구모없어 아 구모없네 야 그래 야 뚜벅이로 와줘야지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착해서 다닌 납부로 이제 싸가지 없어지겠습니다 아 살려주려다가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쥐면 안돼 지영장이야 야 뭐하다 다들 인간이냐 야 미즈가 너무 못한다 나이스 엘레스 아 내가 때리는기만 때려 아 뭐해 깔끔하게 GS 먹어주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어주고 깔끔하게 먹어주고 깔끔하게 먹어주고 야 자크야 싸 먹으러 그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아 닥쳐 구해 아 닥쳐 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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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자크때문에 서포트로 갈 수 밖에 없어 증정하는 부분이시죠? 자크가 지금 나보다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킬도 양보해주고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줬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거 용간다 용갔다 상대 용간거 같은데? 와 나 CS먹는거 진짜 잘 먹는다 야 용용용용 나이트 야 나이스야 나이스 해야돼 왜이렇게 야 뭐하냐 자꾸 못사고서 안날란 새끼 갔네 진짜 중차 들어가고 있어 4대5 게임인데 어 뭐야 야 이거 자크가 잘 열어주고 이거 어 이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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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야 어 무섭다 어 그거 아닌데 오 야 존나 잘 열었어 프리데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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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평판은 딜량에서 받을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씨버리는 것은 내가 너무 잘하니까 배아파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죠 예 남잘대 남잘대 남잘대는거 못하죠 예? 남칭찬하기 싫죠 예? 모든 이 경기의 판가름은 딜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크야 빼나낼거다 클도 처먹고 시헤드도 처먹고 너 뭐 다 처먹을라그래 야 이건 살려갖은 새끼야 좀 빼 너무한새끼네 저거 이거 고소까지 나오면 개캐릭 간다 오케이 레드 먹어주고 야 안타자 안타자 야 자크가 열어 자크 열어 자크가 열어야 돼 자크 우와 야 왜 한방이야 이거 빼빼빼 야 생폼 바로 앞에서 궁수군 아 와 이거 누가 못한거냐 뭐하냐 나 시켜줘야지 Uk ㅅ 야 자크야 손족 낭말 오오오 오이 오요 자크 어서 오오 자크 뭐야 와우ュ 뭐야 우와 으아아아아아 퀴어중 모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람찬 근육원이네요 아 여러분들 진짜 보람찹니다 진짜 NSNS 공치 으아아아 이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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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으아아아 뭐야 이거 야 왜 블라디를 못잡았어? 자크 지장부야 으아아아아아 이러면서 난 바텀 밀어주고 나이스 와 자꾸 뭐야 야 자꾸 사기네 야 쟤도 대리같은데? 여러분들 인정? 내가 키워줘 보람이 있네 아 아이 그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쟤도 이제 부캐네 이 말이죠 말실수 한겁니다 말실수 했습니다 야 야 가라 그렇지 수정보슬 어깨어깨 알아요 수생칭 몇킬 몇댓이야 삼상구 와 이 새끼가 할말이잖아 우리 자크가 저놈말을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와 이거 좀 기분아프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신기한 광경을 보실것입니다 베인이 캐리하는 법 베인이 이제 어떻게 딜렀는지 신기한 장면을 방연하실것입니다 뭐야 이거 오 죽을뻔했네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장면이 나이 가자 바룬 나이스 신기한 장면 베인이 억울어 굴리면서 자꾸 못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바룬 없는 센스 신기한 장면 와 지렸구요 억울어 지렸구요 저거 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야 뭐해 와 이거 수생 진짜 또라이네 또라이네 이러면서 바룬가 바룬가 어그로 끌게 이거 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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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끔 내가 절대 안죽 절대 안죽 절대 안죽어 절대 안죽 어그로 끌게 안죽어 여기 있는거 알어 안가 자 야 설마 뺏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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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2패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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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벤 캐리 와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2킬 6대 14번씨의 남을 위한 방송 남이 크는 방송 남이 잘되기 위한 그런 롤게임 와 이런 여러분들 진짜 착한 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롤하면서 저는 내가 그런거보다도 남이 키드 먹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놈 뽀뽀 와 여러분들 만약에 보결병님이나 로이즈였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뭐 진짜 어머니 아버지 나옵니다 왜냐 배려를 몰라요 그런 애들은 예? 진짜 이런 이제 킬 딸 치는 새끼들은 진짜 남들이 이제 부모욕 막 이런거 해요 예? 저처럼 남을 위한 방송 얼마나 배려심이 깊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배고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이때 싸움안됨 싸움안됨 싸우면 안된다고! 오케이 나이스 싸워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거 깨고 야 3명은 미드 나이스 개이드 3명은 미드 가지고 나이스 이거 깨고 1명은 다 깨버리고 그렇지 나이스 제대로 들어가구요 나이스 마무리까지 아 지니구요 지니구요 아 나 수은가야겠다 이거 수은 억제기까지 부셨구요 나이스 이거 바텀 내가 할게 이거 미드의 타워 빨리 깨주고 이거 상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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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일났다 얘들아 나이스 내가 피부를 우지 대 CRISP 이 해설헤 의아 는 ce 핵 나 딜 거고 그럼 한타 올면 되는데 이거 한타 올면 되는지 한타 올면 되는데 오 내가 왜 맞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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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빼주고 바드부터 탱할파 탱할파 이번엔 미안하다 아 꼽니다 탱할 탱할파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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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한다 세나 침묵 끌어주고 벽꽁 난리고 벽꽁킬 빨리킬 야 잡아잡아잡아 와 마지막에 베인 캐리 들어가네요 어디야 어디야 이쪽이다 이쪽이다 야 이쪽이다 짐닭길이구요 짐닭 경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수영장 진짜 만도우신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오케 잡아주고 이거 깨고 그렇지 깨고 여러분들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판에 베인이 트론인가 아닌가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암호하십시오 짐닭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거는 딸이 알고 하늘이 압니다 사비 하늘이 짖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지니고 지리고 또 지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적적입니까? 예? 꼭 원딜이 딜량을 높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저 이번 판의 마인드는 내가 원딜이 되지 말자 서풋 베인이 서풋하고 자크한테 원딜을 주자 19,000 넣은 거 보니까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원딜을 갔어요 했었습니다 서풋 베인치고는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상대 서풋보다 딜을 3배를 가장 많이 넣었습니다 우와 서풋 대결에서 3배 차이 났습니다 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도 배우고 가네요 서풋 베인만한 게 없다 다들 박수 한번 전주십시오 우와 지혜야 봐봤어? 봐봐 나 다 다 다 핸드폰 좀 줘 여러분들 오늘은 끌리다가 보러 갈게요 오늘 덮고 내일 블랙 딱 쓰면 만들어놓겠습니다 밥 좀 먹겠습니다 Motivation 뭐 머이랬다고 자는데 뭐 많이 한눈으로요? 어 좀 어두워요 잠시만요 우리 지혜가 음식을 잘해요 이따가 추천 좀 찍어라 얘들아 장동민이 뭐라고요? 단면 대피고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추적 좀 찍어주세요 너 왜 그래 야 얘들아 나 진짜 플래가는 거 아니야? 플래가면 대박인데 장동민이 좋아하자고? 뭐해? 왜 불을 보고 그러느냐? 뭐하냐고 너 핸드폰에 미쳤어? 아니 나 티비도 안 보고 뭐 없어 티비를 봐 그러면 티비를 보라고 불고 없다고 불고 없어도 봐 안하잖아 나 하고 있을게 이따 살게 30개 갑니다 탁 치고 갑니다 우리 일배충이 형님 30개 감사드리고요 장동민이 대리 얼마 주고 있냐고 물어보라고요? 덕민이 형님 지금 방송도 안하잖아 덕민이 형님 지금 방송도 안하잖아 덕민이 아니라고 저씨 분명히 바꾼 줄 VM 든뿍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지혜야, 여자답게 딱 이제 여기에 딱 좀 딱 세팅 좀 해봐라 아 좀 그런 거 좀 해봐 내가 무슨 거 타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 아니잖아 빨리 빨리 좀 해봐 저 산모호가 끊어가지고 뭐라고? 산모 무슨 산모? 초고유 빨리 좀 해봐, 여자답게 남자 할래 빨리 해봐라 저 수락 있잖아, 저거 앞으로 가잖아 뭘 끌어놔? 저거 앞에, 나 여기다 진짜 먹을 거? 그래 자 어, 왜 이래, 이 새끼 뒤에 배가 없어 오케이 아이씨 오 이빨 고양이